여기는 신대방역 100m, 200m 아주 초초초역세권입니다. 건물 연식은 좀 오래됐고요. 오래된 다가구집이고 지상층이고 전세로 나왔습니다. 원래 전세 1억 5천으로 처음에 나갔었는데 지금 사모님 돈이 좀 급하시다고 1억 3천까지도 해주신다고 합니다. 1억 3천 대신에 좀 이사가 너무 늦으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데 이 집에 아마 융자도 없을 거예요. 이런 집은 융자도 거의 다 갚았을 거고 그래서 1억 3천의 지상층 역세권의 투룸 깔끔한 거는 깔끔한 거 됐으면 진지하게 나가고 더 훨씬 비싸죠. 벽걸이 에어컨도 있고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내부 상태는 그렇게 막 신축스럽지는 못할 수밖에 없어요. 이 가격이면 사실 이 가격에 1억 3천으로 역에서 한 1,200m는 거의 없고 한 10분 안쪽으로는 1.5룸 진짜 잘 구하면 1.5룸입니다. 깔끔한 건 그래서 융자도 없어서 LH도 생각하고 있다고 계십니다. 그래서 LH가 지금 잠금이 빨리 나오려나 모르겠네요. 방의 전체적인 크기는 이쪽도 남양이에요. 차항도 엄청 큽니다. 차항도 엄청 크고 아무튼 LH는 좀 잠금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고요. 일반 전세도 대출 가능하고 1억 3천의 투룸이었습니다. 옵션은 가스레인즈랑 아까 벽걸이 에어컨 정도 그 정도에 있는 것 같냐고 화장실은 아까 받침을 줄이 안시고 그래도 1억 3천이면 괜찮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